자 셀렉션 메뉴 중에 이제 원형의 셀렉션 한번 보겠습니다 원형 원형도 뭐 보시면 똑같죠 네 딴거 뭐 다른게 없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거 싱글 로우 그 다음에 싱글 컬럼이 있는데 싱글 로우는 말 그대로 가로로 한 줄만 선택을 하는 겁니다 가로로 한 줄 그 다음에 싱글 컬럼 이라는거 세로로 한 줄 그래서 어떤 라인 같은걸 만들 때 한 줄 선택하고 알트 딜리트에서 파란색을 칠해 주고요 자 안 칠해진 것 같지만 선택을 풀어보시면 이렇게 한 줄이 들어가죠 따라서 선택 영역 네모 그 다음에 원형 그 다음에 한 줄 한 컬럼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셀렉션 같은 것은 자유 그러니까 프리드로우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얘도 아예 리버트 시키겠습니다 원본으로 자 프리드로우로 드래그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 영역을 만드는 겁니다 얘도 당연히 직선이 아닌 곡선도 가능하기 때문에 안티알리아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판단하셔서 안티알리아싱을 주고 선택 영역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판단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구요 자 그 다음에 요 안에 보시면 또 숨겨진 툴이 있죠 자 여기 보시면 폴리곤 라소 툴이라고 있습니다 폴리곤 라소 툴은 프리드로우랑 거의 비슷한데 얘는 각이진 클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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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이렇게 직선으로 어떤 다각형의 셀렉션 영역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위치로 가면 동그라미 표시가 나오면서 선택 영역이 완료가 되구요 혹시라도 클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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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여기서 끝내고 싶다면 여기서 그냥 엔터를 치셔도 되구요 그러면 항상 처음과 끝이 직선으로 연결되면서 선택 영역이 만들어지구요 혹은 클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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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그냥 더블 클릭 하셔도 됩니다 그럼 선택 영역이 처음과 끝이 직선으로 연결되면서 만들어지구요 자 근데 요 두개의 툴 라소 툴가 폴리곤 라소 툴을 이렇게 툴을 바꿔서 사용하지 않구요 주로 라소 툴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그리는 툴에서요 라소 툴에서 그릴 때 알트키를 누른 상태에서 그리면 폴리곤 라소 툴로 작동이 됩니다 알트키를 누르고 그리면요 라소 툴에서요 그래서 요 두개의 툴은 이렇게 좀 왔다갔다 그리지 않고 단축키를 좀 이용을 하시면 편하구요 자 다음에 마그네티 라소 툴 있죠 이 마그네티 라소 툴이라는 건 마치 자석에 이끌리던 어디에 이끌리냐 이 색상의 경계 있죠 색상의 경계 부분을 지가 알아서 판단을 해서 이렇게 쭉 따지게 됩니다 자 아무 부분이나 클릭을 하고 마우스를 띄었습니다 띈 상태에서 움직이면 이렇게 경계 부분이 드러나는 부분에 이렇게 달라붙게 됩니다 착착착착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부분을 선택 영역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냥 지금은 대충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해서 닫으면 요 부분이 선택 영역이 되죠 자 이때 이제 컨트롤 바에 보시면요 얼마나 민감하게 얼마나 민감하게 달라붙을 건지 아니면 색상의 경계를 어느 정도의 톤이 달라야 그걸 경계로 인식할 건지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수 있는 것들이 여기 옵션에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위드라는 게 이게 달라붙는 거리입니다 자석이 달라붙는 거리 그래서 자 보십시오 이 값이 0일 경우에는 내가 클릭을 하고 그리면 아 죄송합니다 0이 아니고 최소값 1입니다 자 클릭을 하고 그리면 내가 조금만 위로 가도 그 부분은 그대로 그려지죠 그 부분에서 포인트가 자 그런데 내가 얘 값을 좀 높여 놓겠습니다 한 뭐 15 정도요 자 어떻게 되냐 이 15 픽셀 범위 내에서 컨트라스트가 다른 부분을 자기가 찾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보십시오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지가 알아서 달라붙죠 경계 부분을 자 이게 위드 값이 아까 1일 경우에는 지금 제가 마우스 포인트 가고 있는 부분이 그대로 선택 영역으로 지정이 되는데요 내가 한 15 정도의 값을 주니까 15 픽셀 내에서 지가 찾아서 이렇게 달라붙습니다 자 요게 그걸 해주는 거고요 위드 값이라는 게 자 컨트라스트라는 거는 얼마나 경계의 영역을 컨트라스트가 몇 퍼센트 정도 달라야 그걸 경계로 인식할 거냐 이겁니다 당연히 컨트라스트가 높으면 높을수록 영역을 찾는 게 힘들겠죠 이 값을 예를 들어 100이라고 준다면 컨트라스트가 100% 달라야 찾기 때문에요 이렇게 완전히 다른 영역 쪽으로만 선택이 되고요 예를 들어 내가 컨트라스트를 한 1% 정도만 주겠다 1% 정도 자 그러면은 얘가 1%의 컨트라스트가 다른 부분 있죠 그 내외에 있는 그 부분을 지가 알아서 따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삐져 나오기도 합니다 왜? 지금 보시는 요 포인트와 요 지점이 컨트라스트가 거의 1% 내외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영역으로 인식을 하게 되죠 너무 낮춰주시는 것도 좋지 않고요 10에서 뭐 그 정도 기본값이 10이죠 적당하게요 이거는 이제 이미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죠 제가 따고자 하는 부분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내가 여기서 클릭을 해서 가다가 자 여기 보십시오 이 부분이 난 죽어도 여기 이 부분이 안 따진다 이겁니다 자 컨트롤 아이고 죄송합니다 나는 여기서 요렇게 가고 싶은데 요 색상이 경계가 뚜렷하지 않아서 자꾸 이 경계가 뚜렷한 어두운 쪽으로 선택 영역이 달라붙을 때가 있습니다 자 이랬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강제로 포인트를 추가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서 클릭 그럼 이 부분에 아예 포인트가 추가가 됩니다 강제로 그 다음에 요 부분도 요기 클릭 요기도 클릭 자 나머지는 경계가 뚜렷하니까 잘 따라올 거고요 그래서 가시다 보면은 경계가 좀 뚜렷하지 않아서 엉뚱한 데로 갈 때 요럴 때 있죠 요기도 약간 더 바깥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자 요런 부분 잘못 포인트가 지정된 부분은 여러분들 그 백스페이스 키 있죠 백스페이스 키 걔를 누르면 이렇게 한 단계씩 지워집니다 포인트가 자 그래서 요기도 클릭하고 나는 조금 바깥쪽으로 가야 된다 클릭 클릭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경계가 뚜렷해 보이면 그대로 가시고요 요 부분도 좀 불안하다 보면 클릭 요 부분도 클릭 그 다음 위로 가고 싶다 위로 가시고 자 요 부분도 봅시다 여기서 나는 요쪽으로 꺾고 싶은데 여기가 잘 안 꺾일 겁니다 경계가 그래서 요 부분도 클릭 해서 요기도 보십시오 엉뚱한 데로 달랐죠 경계가 뚜렷한 곳으로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백스페이스로 지우고 인위적으로 내가 클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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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인위적으로 추가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좋은 방법은 아니죠 그렇지만 뭐 안 되는 것보단 낫다 이거죠 자 이렇게 해서 강제적인 포인트 추가하는 거고요 클릭이 자 우측에는 프리컨시 이건 뭐냐 얼마나 포인트로 많이 줄 거냐 이겁니다 자 예를 들어 프리컨시 1이라고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한번 따 보면요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포인트가 굉장히 아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거리가 멀게 들어가죠 포인트가요 이 부분이요 굉장히 멀게 자 그런데 이 값을 높이면 반복률입니다 프리컨시라는 거 반복되는 포인트의 개수 자 예를 들어 100으로 한번 해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클릭 드래그할 때 보십시오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다시 말해서 엉뚱한 곳으로 빠질 확률은 좀 줄어들죠 그래서 본인이 얼마나 포인트를 많이 추가해서 디테일하게 딸 건지 그런 거를 여기서 조절을 해 주는 겁니다 자 우측에 있는 거 이거는 타블렛을 이용을 할 건지 말 건지 타블렛의 필압에 따라서 뭐가 조절이 된다 그렇죠 이 윌 값이 조절된다는 겁니다 타블렛의 필압 강하게 누르면 크게 약하게 누르면 작게 자 근데 마우스는 필요가 없으니까 꺼 두시고요 타블렛 쓰신 분들은 켜두시고 하시면 좋고요 자 그래서 마그네틱 라소 툴 까지 오늘 살펴봤습니다 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머지 부분 요게 요렇게 세 부분 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해 보겠습니다 자 commenrecht 정도로 감상해 보겠습니다 자 Him